고조스 골프 제가 갖고 있는 데는 권오선이라고 합니다 40대는 가입할 수가 없어요 대신 20, 30대 신선한 골프 모임입니다 나름 얼굴도 보기도 하는데 그건 좀... 진짜 몰라 놀이터 같은 거를 여러 개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하나의 매개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름은 들었어요, 못 쳐도 간지라는 분들은 잘 쳐야 간지지, 잘 쳐야 간지지 되게 센 분들은 모시지 않았어요 이 정도면 괜찮겠다 싶어서 아마 이 정도면 이길 수 있겠죠, 그럼요 자, 우리 보다수자 파이팅! 보다수자 파이팅! 젊은 팬 기록! 엄청난 파워를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보다수자 골프 가자!